엄마한테 실수한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꽃을 갖다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 전에 꽃을 갖고 오셔가지고 꽃병에 꽂아놓으셨다. 되게 예쁜 꽃이 여러 송이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한 송이를 뺀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야, 오키야. 그거 네가 가져가면 어떡해. 어쨌든 오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여러 송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가져가도 모를 거야. 하면서 그걸 하나 뽑았어. 그러고 난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갔다. 처음엔 집에까지 가져갈 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갖다 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 내가 들어오니까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지. 오케이 어서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 엄마 이거 하고 주니까 어디서 났어 이 꽃을?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어제 내가 엄마 너무 슬프게 해서 미안해서 유치원 선생님 책상에서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가 좋았어. 그랬어.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아저씨가 엄마 드리라고 갖다 줬어. 이래. 엄마 갖다 드리라고 주라 그랬어. 이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귀가 빨개지면서 좀 있다가 얼굴이 하얘져요. 그리고 손을 부들부들 떨어. 나는 와 잘 됐다. 엄마가 꽃을 안 좋아하나 보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화를 난다고 생각을 해.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내가 만약에 갖고 왔다 그랬으면 얼마나 화를 냈을까? 아저씨가 좋다고 해서 다행이다. 아저씨한테 화를 못 낼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그게 꽃을 줬어. 아저씨가 꽃을 줬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건데 오키는 그걸 엄마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이다. 아저씨가 줬다고 하길 잘했다. 만약에 내가 줬다고 했으면 엄마가 아마 날 때릴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줬고 그 꽃을 아저씨가 드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놀랐어. 그런데 신기하다. 아저씨가 주라고 했어. 라고 했고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엄마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갖다 버리거나 했어야 할 텐데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그 꽃을 버리지 않더라. 우리 집에 오래된 풍금이 하나 있거든요. 풍금이라고 있어. 이거 피아노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엄마가 그 풍금을 갖다 연주를 되게 많이 했었대. 우리 집에 원래 풍금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풍금 연주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풍금을 사서 갖다 주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엄마가 풍금을 자물쇠로 채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주를 안 하고 있거든. 그 풍금 위에다가 꽃병을 올려놓고 거기다 꽃을 올려놓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나갈 때 올 때 보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꽃이 시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꽃대 다 떼버리고 그 꽃잎만 남긴 거 있지 그걸 잘 말려가지고 찬송가 사이에다가 꽃을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우리는 그게 뭔지 알지. 정말로 엄마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꽃의 의미를 담고서 그거를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오키는 그걸 몰라요. 여섯 살이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그 풍금 위에다가 그 꽃을 올려놓고 아끼는 걸 봤어. 풍금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고 아끼는 걸 봤단 말이야. 이렇게 감사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감사를 올려놓고 하지만 그냥 그냥 죽음에 빠져버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잔으로 올라가 이렇게 감사를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그냥 쉽게 풍금에miyor하우니까 아멘